얘들아 정쳤어 빨리 앉아 얘들아 오늘 7시 용사야 왜? 나 오늘 역사 발표인데? 어제 있었던 일 적었어? 당연하지 우리가 했던 애들을 나중에 알려주면 어떨까? 그거 잘 간직해야겠다 애들손은 빌려줄거야 애들손은 빌려줄거야 気はしないと思いますよ。 何を隠したの?おい、何を隠すんだだせ。 すぐに来た。 何を隠したのか。 何を隠したのか。 死にたい。 死にない。 戦車後に。 ふいおね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続いて発表を開始しよう。 学生は日本軍軍に。 勝手に切って戦います。 여기 제가 실제로 학생이 기록하였던 자료를 수집해봤습니다. 이제부터 그 자료와 함께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